어이구, 되겄네 됐나요? 우리 관심 가져줘야 된다 혜민 있어? 응 하나 둘 셋 쳐다봐서 놀라는 척 해줄까? 어디 혜민이 어디? 혜민이 있어요? 하나 둘 셋 와 형이 얼마나 준비한 거야? 혜민 안녕 댓글이 올라온다 인사 한번 드려야 돼 인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혜민입니다 혜민 안녕 혜민 먼저 먹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멀어? 혜민아 저 멀어? 아니요, 괜찮아? 좀 멀긴 한데 좀 아플 테니까 우리 쌩얼이어서 다 뒤로 오는 거 같아요 그렇대요 너 메이크업 한 거 안 알았어? 그 선생님 떨리셨을까? 아, 머몽이 머몽이 머몽이도 알려줘요 들어갈 때 천 나올 때 백 맞아, 나 좋았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들어갈 때 천이고 나올 때 백인 게 야,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여러분 들어갈 때 천, 나올 때 백인 것은? 이미 다 들었을 거 같긴 한데 법위들이 그걸 모르겠는데 근데 내가 들어갈 땐 왜 천이야?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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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백 인천이 갑자기 왜 나와? 우리가 여기 인천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뭔지 알겠는데 왜 인천이 나와? 그거 그냥 나오는데 여러분 MZ가 아니면 이거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인천 나온다 주식? 야, 좋았다 주식 주식 나의 대주식 나의 대주식 나의 대주식 근데 뭔 거야? 아니, 근데 젓가락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 아웃백에서 안 주셨어 덕이 되고 나서 첫 라이브래 와, 그럴 수 있겠다 단체 라이브 엄청 오랜만에 아니, 왜 여기에 수저가 이렇게 있냐고 나 숨겨놨지? 왜 여기에 이게 있는 거야 누가 장립해놨어 밑밤도 있어 오랜만에 단체 라이브를 하네요 먹을 수가 없어 얼마 많이 누가 먹으면서 하자고 해가지고 이렇게 주현이 형 주현이 형 그런데 케빈 빼고 다 모자를 썼네 어? 더 모자재라고 다 모자 써가지고 근데 이거 뭐냐? 뭐야? 시켓이다 도저히가 무척 됐어 무슨 소리야? 시켓도 안 한 거 같은데? 맞아 맞아 여기를 뭐 해야 하는 거야 근데 이건 뭐야? 이게 뭐야? 고등어같이 베이블드 나 추운 거 먹고 싶어 나 안 먹어 돼지고인 거 같아 야, 너 싸? 이 게 없어, 이거 아 적합이 없어 나 몰라? 근데 쏠 게 없어 안 죽였어 냄새라도 맡을래? 아쉽다 어디 나만 넣어? 지금 난방난만 넣고 아, 냉망 아, 근데 색깔이 개물이 안 보여 색깔이 보세요 이건 누가 읽고 있어 화면 좀 가까이 해달래 그냥 저거 이렇게 뚫이고 그럼 여기 위에 올려볼까? 그래 괜찮아? 고 탈락? 카메라 감동 너무 멀리 있대 너무 멀리 있대 잡고 있어 너가 잡고 있어 잠시만요 상겹대를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에만 안 넣으면 돼 아, 케빈아 내 손 집었어 음 쏘리 아, 맛있다 좀 가까이 가요 여러분 갑니다 됐죠 여러분 스테이크 쪽은 뭐야? 이 정도면 됐나요? 이 정도면 됐나요? 이 정도면 됐나요? 어? 손은 두드러웠어 안 넣었다 내가 손은 두드러웠겠다 우리 스테이크 처음 먹어보는 애들 아 아 왜왜왜왜 조심스 다 튀겼다 무슨 젓가락 좀 상인이라 좀 뭐해? 저거 이거 뭐죠? 아 이거 몇 시?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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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분 더빈 분들은 식사하셨어요? 젓가락 안 왔어? 아, 여기가 어딘 여기 저희 회사 옥상이야 아, 티셔츠에 다 묻었잖아 더워, 더워 야, 디자인 같고 좋은데? 느낌 있어 느낌 있게 만들어줄까? 뜯겨? 칼이 있으면 좋긴 할 텐데 야, 선우야, 네가 안 먹냐? 내가 오븐 건데 뭐가? 칼? 사는데 사고 계시네 근데 왜 이렇게 맛있어? 아, 시원하다 너무 맛있다 고기 없을까? 근데 원래 이렇게 먹어야 더 맛있는 거야 숟가락으로 절대 안 뜯어질까? 안 뜯어질까? 그냥 입으로 뜯어 되게 빨라 뭔가 안 돼 도전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아니, 우리 보고 머리에 앙타가 이미 없이 다 모자 쓰고 있어서 네 안 맞는데? 까먹었어요 얘네 머리 까맣어도 모자 써요 근데 안 쓰면 이렇게 돼 버립니다 너 먹어, 그냥 다 하나 먹어요 하나 먹어보자 그럼 끊지 정리 안 된 모습도 멋있어요, 에릭 씨 감사해요 너무 빡아요 에릭 씨, 모자 턱까지 써주세요 네? 그냥 편해요 잘생겼어요? 멋있어요 우와 감사해요 무지인데? 왜? 결국 빨개졌어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여기 있어요 여기 이게 저의 돈을 먹어야지 이것도 있어 너 여기는 안 먹어 원래 안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야, 이거 쉽지 않다 넌 많이 시켰다 맛있어 한입 먹어볼래? 한입 먹어볼래? 응 근데 저거 저거 식단 저거 먹어보자 응 맛난 거 맛난 거 맛난 거 단백질 아, 바람 좋다 소개 오늘 먹을 때 제일 좋은 거 안 돼 그래 안 나오는데 아, 먹고 정수리들이 향기롭대 정수리가 향기롭대 정수리가 향기롭대 최소한 한 마라 이거 뭐야 슬픈난다 영재야 영재야 옷 입어 내 마음에 불 난다 불 난다는데 열불이 나신데 열 불 열 불 벗은 게 화가 난다, 화가 좋게 말해준 거야 야, 몸 좋다 야 야 너는 누구야? 왜 그래 왜 저래? 영재 취업 맞았어 야 왜 저래? 개찬이 응 근데 댓글 중에 콘서트트 드레스코드 정해달라고 하는데 아, 고기만 먹다 토했나봐 와 좋아 왜? 왜? 다시 돌려, 돌려, 돌려 야, 숨 못 잤어 왜요? 아, 진짜? 아, 진짜? 왜? 여기 들어가 있는데 아직 안 내려와 내가 바로 꺼내준 텐데 그래서 이거 해야지 형은 씹어 먹어 그러니까 형은 콘티를 먹어 그니까 급해 어디 가대? 형도 안 씹어? 개구만 안 씹어 안 씹어 안 씹어? 아, 씹는 거는 아주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나추럴 왜 이렇게 안 씹어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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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 와우 좋네 좋네 오, 왔어, 왔어 오, 예아 아, 됐어 아, 됐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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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진짜 그거 하고 싶은 거야 트레스코드 정하지 아, 지금 정하는 건가? 그래, 다음 달이야 아니, 그때 장마야 장마야? 우비 우비의 장마 진짜 굿모님 전투적으로 장사 노란색 더 없고 더 없고 막 그 그 그 습하고 막 그럴 그런 사람 우리도 근데 그날 딱 3일이 장마야? 어 그냥 장마철이야 아 그래? 다 흘려도 돼 어떻게, 잠수복? 장마는 뭐가 필요해? 장수복에 수경 쓰고 다 수영목 수영목까지 수영목 이렇게 하고 슬라이더 수영목 물풍선으로 던지는 수영목 우리도 수영목 야, 씨 학교 난 상답으로 뭐한거야 여기 놀자 너무 좋아 조퍼맨 조퍼맨 맛있다 좋다 근데 우리 드레스코드 정하기로 하잖아 진지하게 좀 해버려 진지하게 정해놔자 파란색? 파란색? 수영목 수영목 아니 진짜 진짜 파란색 먹을 수 있을까? 파란색이야? 너희도 파란 옷이 있잖아 일단 막콘에는 빨간색 어때? 빨간색? 왜 막 약간 우리 동시 색깔 아 맞다 아 초콘 흰색? 초콘 흰색? 막콘 빨간색? 중콘은 수영목 근데 빨간색 그냥 포인트만 주면 되죠 빨간색 옷 어때 근데 파란색인 척 하면 되죠 이렇게 뭔가 상민이 형도 이런 포인트적인 것만 아 이 정도? 그치 근데 나 이런 드레스코드 정할 때마다 항상 어려운 거면 문제 내고 싶은데 뭐 섹션마다 색깔이 다르기 아니면 근데 더비들이 아니면 옷을 맨 섹션마다 이렇게 아니 아니 세크 디 섹션 좌석 근데 항상 뭐 과정에 썼어? 드레스코드? 예린이 형 내가 늘어둡었어? 그냥 버블에 정면이 내가 얘기하면 아니 맞네 하늘색 파란색 형이 파란색 파란색 나왔고 하늘색 나왔으니까 푸른 기와랑 푸른 기와랑 다 하나 가고 검정은 빼자 검정 너무 어두워 어 다소하게 안 보이는데 그러면 흰색으로 갈까? 흰색이 그래도 근데 비가 오니까 황광색 아 흰색이 비가 오고 황광색 황광색을 넣은 거예요? 아니면 조명이 닿으면 빛나는 거 있잖아 야광색 근데 애초에 도면을 달고 짓는 분들 있잖아 저희분들이 다 빛날 거 아니야 아 그러면 암전을 해도 여기가 다 보이겠네 파란색 하나 놓고 흰색 좋대요 흰색 하고 하나만 더 가면 돼요 하나 하나 하나만 빨간색 빨간색 근데 빨간색 옷이 많이 없으시네 보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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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색도 없을 거 같아 보라색 그래? 원래 색 입는 거를 아니면 현재 모자색 황현이 모자색 베이지? 아니면 베이지 색 계열 베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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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했 거야 왜? 근데 핑크가 많으셔 베이지 있잖아 핑크 핑크가 귀엽겠다 핑크 제발 그러면 흰색 흰색 파란색 핑크 이렇게 가 핑크가 귀엽지 이렇게 그러면은 흰색은 너무 많이 했으니까 베이지는 땀나면 안 된다 오케이 땀나면 안 된다 오케이 완전 왜왜왜 흰색 완전 왜냐하면 베이지는 그러면 땀 흰색을 보면 베이지 잘 넘어 손봐 푸른 게 하나 네 겉땀 나면 잘 보이니까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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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맞는 말이지 야 그래도 내가 그거 아니고 야 우리 더비들은 적당 없어 아니 더비들은 있다는 게 아니라 근데 나 각당인데 누구나 다 있어 더비들 요정이랑 땀 안 나는데 나 없는데 형 너무 뿌리 벗었어 너무 뿌리 벗었어 왜냐면 우린 연예인이어서 그래 우리는 아이돌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제 더비도 우리랑 똑같지 더비도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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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나와서 먹어 당당하게 뭐랜 말이야 그래도 그래도 심하게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당하게 뭐 일로 뭐야 뭐야 저거 찍어서 올려주면 안 돼? 따로 햄톨이야? 아 더워 야 맛있다 너가 제일 조심하네 태블르다 아 민민 소스 미친 거 그래서 어떤 걸로 픽스된 거야? 흰색 푸른색 핑크색 핑크색 첫째 날 핑크 화이트 첫째 날? 첫째 날은 무난하게 화이트 화이트? 네 아니야 첫째 날은 조금 김영남을 열리니까 핑크로 가자 첫째 날은 핑크로 가자고 첫째 날은 핑크로 가자고? 야 우리가 긴장할 때인데 더 긴장할 때 그거 보고 더 긴장할 수 있잖아 편안하게 편안하게 첫째 날 상현이 형이 더 보여주기 웨딩들일 수 입고 가겠다고 아 맞아 더불어서 상현이 형만 입기 웨딩드레스 입는다고 형이? 드레스 보도니까 뭐 입는다고? 웨딩드레스 입기 우리가? 드레스 보도라서? 그냥 왜 갑자기 웨딩드레스 왜? 상현이 형만 입고 입고 오라고 했지 아니면 그냥 이런 것 좀 색깔 맛이 좋아 본인이 갖고 있는 가장 특이한 옷 입고 그런 거 좋아 그러니까 되게 잠옷 웃긴 옷 입고 잠옷 나 근데 배우는데 잠옷 입고 오면 좀 잠옷 좋다 내가 그냥 가장 본인이 웃긴 그러니까 스치자면은 편하게 즐긴다고 했잖아 그래야지 응원하면서 막 뛰고 막 이럴 수 있잖아 아니 교복 교복 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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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좋아할 것 같은데 야 교복 너 입 막으래 어? 너 입 막으래 근데 그날 금요일 아니야? 직장에 교복 입고 갈 수 없잖아 옛날에 입었단 거 아 근데 교복도 나쁘지 않아 아니야 교복은 아니야 왜냐면 다 교복도 찾으셔야 되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막 대여해서 교복 막 아 돈 쓰니까? 돈 쓰잖아 네 근데요 교복 주소 교복 집에 일어나자마자 첫째로 보이는 옷 안다 안다 일어나자마자 굴러다니는 옷 나 나는 그걸 다 나 나 근데 추 먹어보니까 에릭처럼 에릭 이거 옆에 다 부린다 네 아니야 에릭 조심하자 민사하고 있어 눈 맞췄어 아 근데 솔직히 이건 예의가 아닌가 아 진짜 야 맞은 거 아니야? 밥 먹는데 진짜 안 먹는 거 아니니까 내가 밥 먹으면서 계속 너랑 눈 맞춰야겠네 와봐 너 빨리 상담원으로 갔다와 너 옥상으로 따라와 상담원으로 갔다와 야 거기서 싸워봐 그림이 어떻게 보여? 보는데 보는데? 보여 보여 예쁜데? 굴러서 어떻게 해라 이 말 하던데? 네 똥도 짜고 왔다 네 졌어? 뭐야? 제이기 왔어 이거 많이 크네 나시 없대요 그래서 그럼 잠옷 나시 제이기 묶인 옷? 너 이 막을 해 제이기 옷 말고 제이기야 제이기 옷 입으면 좋지 않아? 상담원 그러면 상담원 그러면 리클러스도 입었다는 거 그거 입은가? 뭐? 이거? 이거? 되게 뭔가 되게 화려하니까 그래서 우리 팬사에서 많이 김장할 때 무슨 김장 김장 김치 파자마 파자마 와 형 이 사회에 잘못 얘기하고 있어 야 야 장옷이랑 파자마랑 다르다는 생각한 거 아니지? 아니야 장옷이 남은 줄 몰랐어 어 주현이 형 말 좀 말해요 그럼 목소리 말할게 아니 아니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 나시는 좀 아니래 그쵸 그래요 네 그러면 선우야 너 키태이 왜 키태이 근데 드레스 코드가 중요한가? 그냥 그 즐기는 마음만 가꾸면 되는 거 아니야? 더비가 정해달라고 한 거 안 돼? 근데 왕은 사람이 진짜 더비가 정해달라고 이제까지 툭! 끝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를 만들었어 더빈한테 이런 고민하는 것도 되게 즐거운 시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맞아 오는 길에 마주칠 수도 있겠네 막 지하철이나 버스 타면 이렇게 더비가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러니까 아니면은 본인이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옷 입고 오기 중요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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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듣고 중요하네 뭔가 아 근데 이게 장마여 그거 우선을 맞춰보라고 하자 우선 근데 이런 이러신 분 있잖아 뭐가 그렇게 특이한 걸 좋아하냐고 있잖아 파란색 뭐 할 때는 스모프 문자하고 오신다 뭐 이러신 분이 계실 수도 있잖아 아 그렇지 장마는 지워지지 않을까?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똑똑 떨어지지 않을까? 그 색깔 안에서 특이하신 분자 하고 오실분들은 특이한 분자 하고 오시면 되니까 일단 첫날은 첫날 핑크 둘째날 블루 마지막 화이트야 마지막 내 핑크야 마지막 아휴 핑크 블루 마지막 내 핑크 에이 찌개촌 색깔 핑크니까? 아니 너무 그래 얘 씌개촌 나 핑크 안 좋아 모기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 모기는 야야야야야 모기 잡을 때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왜? 이게 아니야 왜? 모기는 이렇게 이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돼 네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벌써 두 마리 잡았다 바람이 좋은데 근데 아니면 모기를 받아들일까? 그래 우리 받아들이자 애들도 식사해야지 뭐 같이 먹 같이 우리는 밥 먹고 모기는 우리 먹고 빨리 이거 날짜 그냥 사귀를 주셔서 화이트 반짝이니까 첫짓날을 묻는게 핑크 블루 아니면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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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없어 아 잠깐만 노린만 오는 거 아니야 노란색 아니면 다같이 볼켓 쓰는 거 어때? 뭐? 볼켓 아 이쁜 씨 진짜 노란색 머리 예쁘게 하고 그래 노란색 노란색? 영하니처럼 귀엽게 다 귀여운데요? 난 노란색 좋아해 그러니까 노란색 되게 귀엽잖아 그럼 노랑이? 노란색 머리 아 그래 내 마이크와 똑같이 마이크 노란색이야? 첫째 날은 심플한 걸 알 것 같은데 첫째 날은 좀 낯가리잖아 우리들이 심플하게 흰색 할까? 첫째 날은 흰색 첫째 날 흰색 픽스 이제 두 번째 날 두 번째 날은 조금 이제 즐기게 타란색 타란색 와야 되니까 그쵸? 타란색 마지막 날 핑크 벗어 마지막 날은 핑크 네 핑크 첫째 날 나이크 둘째 날 사랑 첫째 날 핑크 픽스입니다 아 핑크 핑크 핑크가 있는 사람 지금 옷이 옷이 살아있네 버릇인 거 같아 아니 지금 버릇 버릇 타란색 핑크색 옷이 있어? 난 없어 우리가 입는 게 아니라 아니 그래 그래 이미 갔어 이미 그래 그래 여기서 번복하면 또 이제 더빌들 혼란스러워 근데 그냥 손목에다가 포인트 핑크색 해도 되는 거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니까 꼭 상... 부끄러워져서 얼굴이 핑크색 되다 그래 그렇게 하면 돼요 막 멤버들 많이 핑크색 돈복음 왜 이쪽에 하트가 있어? 하핰 아니 왜 다 따라나 정신 죽이는구나 왜 저거 이상한 짓 했지 뭐 뭐였어? 장난함 없어? 장난했어? 자, 우리 이거 다 먹고 있다가 그거 하자, 치우기 치우기? 아, 그래, 그래, 그래 야, 치우기? 와, 우린... 야, 이거 치우는 거야 괜찮아, 나 안 걸려 그러니까 3명? 아, 2명, 3명 한다면 알아서 2명 한다면 그러니까 라이브 켜고 어 우리는 공동체잖아? 보이지 않아? 어? 형, 형 안 먹었다고 지금 둘러 왔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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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다 같이 먹으려고 명세 맡았잖아 형? 내가 다 같이 인정해 지금 바로 해? 난 안 할 건데 아니, 밥 먹고 있으니까 네 난 안 할 거야 응, 해야 돼 네 우리 하나는 하나 나도, 지금은 하나는 아니야 그리고 얘, 얘 보기하는 버튼을 해봤어 아, 진짜? 어? 어쩔 수 없네, 한 배를 탔어 배에서 큐 토하고 온대 토하고 온대 잠깐만, 있어, 이따 하자 지금은 좀 이따 너무 많이 쳤어 우리 단체 부위 얼마 만에 하지? 어, 까먹을 거 같아 오랜만에 하지? 활동 때 하고 오, 진짜 훌륭나? 그렇지 아, 베베 베베들 베베들이 좀 흔거죠 베베들 베베들이 지금 다 흰색, 파란색, 흰색 흰색, 파란색 흰색, 파란색 흰색, 파란색 서로 소통하는 중이죠 베베들 베베들끼리 얘기 좀 하고 어 어느 정도 강도로 가는 건지 그런 거를 서로 소통하고 아, 핑크색 없으신 분들은 핑크색 입으로 바르고 오시네요 아, 좋아요 좋아요 그럼 이러고 있으세요 어 그럼 우우우우 쥬 우우우우우 목 besar 뭐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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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트 라이트는 뭐였나? 아 잘 올라왔다 이거 먹었는데 고기가 아니다 손은 치질이어서 일어나야 돼 왜? 그거를 봐드리세요 아니 왜 뒤를 본 게 있어 치질 그게 뭐야? 그걸 어떻게 말하면 어떡해 그게 뭐냐고? 그거 봐 설명하지마 몰라 안 좋은 거 있어 하나 왔어? 가져와 가져와 해놨으니까 해놨다고 나 읽어서 죄송합니다 아 아니에요 대답을 안했네 야 오해하시겠다 부정을 안했어 아니야? 응? 아니지 아니요 아니요 너무 잘하죠 상현이 너무 잘하죠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현장에 있다 다 먹어줄 거야 너 너무 못 먹어 나 아까 답답한 거 내기 너 누구누가 안 하는 거야? 미국 해외님 치유 안 하는 거야? 설마 안 했어 값이 형들은 하나 이거 지금 문제지 11명인데 뭐하나요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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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이틀에 하면 안해도 돼 오케이 나갈래 오케이 형 형제 형은 하고 싶은 걸로 혼자 거울 보면서 가위바위보 형제 형이 좋아 하자 가위바위보 3명만 빼고 우리끼리 3명 너무 많아 2명 2명 3명에 빠진 사람은 빼주자 8명에서 2명 뽑자 2명만 뽑자 2명만 뽑자 근데 지금 하자 응 2명 바로 그럼 바로 바로 하자 다음은 아닌데 근데 그러면 그 사람 라위바위보가 되게 좋은 건가 네? 그게 포인트야 근데 그게 너가 될 거라서 그걸 보여주고 난 그냥 내가 아는 거 너야 근데 아직 다 안 먹었어 그니까 너 먹어 그냥 먹으면서 쳐야겠지 어 빨리 걸리면 안 먹을게 근데 현재 형이 가위바위보 속이 좀 안 좋아 자 해볼까? 아니 형 먹고 있으니까 자 먹은 다음에 먹은 다음에 다 먹었어? 응 형은 하영 없이 쳐다봐야지 어? 나 소독이를 하고 있어 응 하영 하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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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진거 가위바위보 까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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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2명 장경호 Heb 빰빰빰 さ명연 배포진다 상영연 페이 Actions 그럼 아 아니야 2명 2명 아니 제가 세팅 해놓을 거라고 나 가위바위보 ills быть 點 네! 야 당장 뭐해? 채팅하는 사람들 안 좋아? 야 오늘 주연이야 내가 아니야 나 둘 다 여기 두 명 할까? 한 명 할까? 네 신장 두 명이지 나 미소 갔어 어 나 잠깐만 심장 떨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 나 이러고 있을게 안 내어진다가 왜 뭐? 야 진짜 주연이가 걸렸다 김선우 이겨라 진짜 긴장해 아 됐다 안 내어진다 라이베 뭐야 이거 그러면 주연이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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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볼바다 방송 방송 나오고 야 이런게 좋지 아니 둘 중에 한 명으로 내가 이길 줄 알았어 지가 방금 전해라 나 이거 힘들어 너무 많아 아 근데 괜찮아 진짜 너무 많아 아니 나는 여기 있어 여기 바로 쓰레기 바로 옆에 해야 돼 바로 옆에 어 나는 이렇게 그래 재밌게 할 거 없는데 대파민 하고 나는 딱 빠지는게 딱 재밌거든 아 뭐랄까 뭐랄까 아유 그걸 해 병집어 병집어 아유 어떡해 비둘어 비둘어 비둘어? 오케이 양식으로 눈 가려줘 여기 비추니까 안 보여 안 비춰 안 비춰 안 비춰 바꿀 귀에 막 이런거 주는거야? 아 이거 본다 이거 안 보여 진짜 아니 이런거 보고 하겠어 안 내면 된다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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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떻게 해 바꿀 귀에 드릴게요 한 번만 주자 지현은 머리 뒤로 해야 돼 아니 그냥 3회 란에 박규 형 3 자 자 자 자 이기 따라 시간 주어 야 이기 라인드퀸다 뭐지! 핸드폰 라인드icia 내가 왜 나 시키려고 하는거 방 북한한 데 cosmetics 아니 아니 제가 진으로 아 알았어. 남자끼리 하자. 남자끼리 좋아. 바꿀 기획 드릴까요? 바꿀 기획 드릴게요. 바꿀 기획 드릴게요. 3 2 1 땡 뒤로 돌아보죠. 형이 바꿔주지 마. 와 가위 미쳤다. 와 대박이다. 근데 다시 해야 돼. 너 가위 안 열었잖아. 가위인데 이렇게 어떻게 할 거야. 위험하니까. 와 대박이다. 어떻게 가위래. 가위. 가위. 고마워. 소설을 바꿀게. 소설을 바꿀게. 소설까지 이긴 건데. 소설까지 안 오겠다. 소설까지 이겼어서. 바꿔도 이겼어서. 근데 얘가 흰색으로. 흰색으로. 와 소름 돋았어. 천재 PD니까 재밌게 하려고. 한 30분 하겠는데. 먼저. 아니 진짜 도와주지 마. 근데 진짜 안 도와줬 거야. 나도 걸렸을 때 항상 아무도 안 도와주더라고. 그냥 보는 데서. 오늘은 도와줄까? 그럼 억울해. 날씨가 너무 좋다. 여러분 피크닉도 가시고 하셨어요? 아 또 오늘 일요일이지? 맞아. 토요일 주말이니까. 어제 비 왔잖아 어제. 비 오다가 저녁이 괜찮으셨어요? 응. 고마워요. 아 배부르다. 아 배부르다. 아 배부르다. 게임이라도 해? 어 배부르 이제 밥 먹어서 이거 줄게. 재워주기 게임이야? 10분째야. 깔아주겠다. 머리 깔아줘야 해. 깔아줘. 머리 깔아줘. 머리 깔아줘. 이게 원래 버블즈의 모습이야. 이건 진짜 현실이다. 진짜 현실이에요. 많이 먹어야 되네. 밥 먹을 때 한 마디도 안 하고. 댓글 좀 읽어주세요. 그냥 이 바이브를 즐기자. 경현이 모자 두둘기예요. 나. 그래요? 안에 비둘기 숨겨. 네. 얼마나 나올 것 같은데? 열면 내 머리카락이 좀 더 나거든. 아 그런 거야? 마디 심순처럼? 심순하나?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티켓팅 어떻게 되셨어요? 이거 물어보면 안 된대. 너 그 금지호야. 그거 물어보면은 너 그 금지호야. 너 그 금지호야. 너 근데 그거 아돌라에서도 말했다. 너 말했을 때? 어. 너 오늘 아돌라 가잖아. 내일 돼. 내일이야? 아니 이게. 내일 최강산 너 맹세 나는 거 같아. 그치. 맹세.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조용히 하래. 온라인도 있잖아. 그러니까. 온라인도 있고. 근데. 그리고 여러분. 유현아 되게 많은데. 어? 나 진짜 몰랐어. 원래 그랬어. 있지? 어. 근데 항상. 있어. 아 이래. 나 특수형인데. 집에서. 맞아. 오히려 좋아하라는 말인데도. 코장도 없는데? 있어. 그래? 면도 안 했어요? 네. 저 길을 거예요. 어. 면도 길을 거예요. 아 뭐. 어느 정도로. 사극이 나오시는 거예요. 한 이런. 30년 만에. 콘서트에서 그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야? 어. 그럼 막. 뭐 날라오는 거 아니지? 면도개 날라. 면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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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빈. 예. 뭐 했어? 오늘 뭐 했냐고? 어. 뭐 했어 지금? 지금까지 한 게 뭐야? 염색은 왜 했어? 염색에. 너무 숭아져가지고. 지저버렸습니다. 머리가 잘랐어. 그냥 죽은 머리? 어? 끝에만 좀 잘랐는 거. 응. 응. 요새 근황을 좀 알려드릴까요? 더비 군님한테? 좋아요. 저희 연습. 연습 많이 살 길이거든요. 연습 연습. 살아나봐라. 연습생. 아까 이제 럭스킹 한다는. 진짜로? 들었어. 어떻게 참가하시고. 만약에 또 한다. 야. 나갈 거예요. 솔직히? 시그마는 안 해. 근데 그런 소리도 있던데. 뭐? 무슨 소리야. 미성아 말아야. 미성아 말아야. 미성아 말아야. 다시 참가한다고? 응.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하지. 하나. 하나. 진짜. 더비 분들이 고생. 더비 분들이 마음 고생하실까 봐. 난 아직도 그 정도의 열정이 있다. 오늘 열정이랑 다르게. 라인업. 진짜 있어. 근데 뿌듯해. 하고 나면. 그치. 엄청 뿌듯하지. 맞아 맞아. 고생으로 함께. 그런 순감들이 진짜. 각진 것 같아. 이번에는 제일 뿌듯할 것 같아. 뿌듯한 거 알려줘. 형. 이상현이 형. 형 롯데기 갈 때 지금 내 나이다. 근데 선우? 내 나이 했지? 형 롯데기. 형 롯데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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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눈알이야. 근데 진짜 감사한 게. 아무도 하지 마. 응. 막 하지 말라. 왜? 우리 건강 생각해 주신다고. 다친다고. 그만하네. 그때 진짜. 번갈아. 이제. 예전이니까. 번갈아가면서 다 실려가긴 했어. 말이 실려 없지. 나 한 번도 안 실려. 나도 그렇긴 한데. 진짜. 안 다쳤지 그때. 몸에 내구도가 중요하거든. 나중에 고생하겠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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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그니까. 싸이니까 데미지가. 그치. 그런 거 할 때마다 몇 년씩 당겨 쓰는 게. 이거. 어쩔 수 없지. 세월이. 잊다더가 많네. 목이 밥 돼뿐 했는데. 근데 되게 인생 무대들이 많이 나왔어가지고 재미있었네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야죠? 잡아야지 하나는 잡아야 해 둘째 하나 잡아요 한 마리가 있는데? 하나 하나 둘째 하나 잡아요 한 마리 없어 나 안 오지는데 지금요? 지금요? 응 핸드폰 배터리가 10% 남았어 10% 이거 이거 충전시켜야 돼 아마 지금 한 7% 남았어 지금 형 그렇잖아 같은 거 한다? 튜닝이 계속 써야 되니까 다 나가면 목소리 왜 그래 목소리 나가면 목소리 나가면 또 나가면 이거 얘기할게요 이거 이거 목소리 목소리 괜찮아? 컨디션? 좋아 저거 저거 저는 왜 이렇게 깨끗이 진짜 예쁜 년을 야 역시 지금 지금 성례 지금 성례 지금 성례지만 닭가우스에 맛있게 먹었어 디저트 안 먹냐고 하는데 디저트 아이스크림? 어? 디저트빵? 아이스크림빵? 잘 찍어간다 왜? 아니 너무 좋아 해 가자 아 나가면 나가면 해 저거 나 이거 이거 나가면 해 사옥이 아 여기 어 여기 사옥이 달발발말고 인간세로 할래 이거 어? 하나 둘 셋 세 명 아, 저거, 저거, 저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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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이제 다 먹었으니까 이건 바로 세울 수 있는 거 세울 수 있는 거 세울 거?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 이거 많이 스트리밍 해야지 자기 사기로? 사기로, 사기로 하긴다즈, 하긴다즈, 돼? 안돼, 안돼, 안돼 왜 안돼? 올 하긴다즈 아, 올 하긴다즈야 올 하긴다즈 올 하긴다즈 올 하긴다즈 4년 후에 하긴다즈 너무 비싸 자, 그러면 누구부터 할까? 야, 주현이부터 해? 그래, 그래 우리 그때 한 5년 전에 하긴다즈 얘기하잖아 안무 틀림 스탑해야 되는데 왼쪽으로 할 거야 왼쪽으로 할 거야 왼쪽으로 할 거야 오른쪽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거 같긴다 상상 에릭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해 그냥 하나 둘 셋 꼭 해야 될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박자, 박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오케이 정확히 일어나야 돼, 그래도 이런 거 안 돼? 안 돼, 진짜 확실히 반박자 빠르게 안 돼 자, 하나 둘 셋 넷 우와 우와 자, 주현이 형 이제 완전 빠지는 거 주현이 형 제외해 주현이 형 10명 뭐야, 뭐야 근데 주현이 형 제외했다 아, 근데 주현이 형 제외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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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쎄야 될 거 같은데 주현이 형 제외했어 진짜 전쟁이었어 아, 이거 전쟁이었어 주현이 형 제외했어 하나, 둘, 셋 내가 시작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둘 아, 괜히 일어났다 너무 재밌다 형, 형 생각보다 많이 안 일어나 일어나 아니, 그만두고 다 일어났다 그만두고 다 일어났다 다 일어났다 하나, 둘, 셋, 셋 좀 늘렸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하나, 둘, 셋, 둘 아니, 왜 듣고 일어나냐고 왜 안 일어나 드론도 왜 안 일어나 너무 말이 있네 안 일어나는 거 같아 자,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셋 한 번도 안 해 컴온, 컴온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해 그냥, 일어나야지, 진짜 일어나 다들 엉덩이가 무겁네 다시 일어난 거 같아 하나, 둘, 셋, 셋 뭐가 서로 많이 일어나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하나 나이스 하나, 둘, 셋, 둘 나이스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제로 하나, 둘, 셋, 제로 오케이 하나, 둘, 셋, 제로 진짜 여기까지만 안 해 저거 박차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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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안은 네, 진짜 너무 진짜 안 돼 다시 멋있게, 멋있게 나 일어날게 다시 일어나, 다 일어나 나 일어날게, 진짜로 진짜 진짜 다 일어나 다들 입에 립 하나씩 물려줘 자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셋, 둘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둘 비싸 확인해지면 하나, 둘, 셋, 제로 하나, 둘, 셋, 둘 와 둘에 빠지네 정지아 이거 손을이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에 빠져 여기 이러다가 사람들을 엉덩이 형은 어려워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이게 뉴가 제일 힘들거야 3대1도 하나 둘 셋 하나 다 둘에 빠지네 하나 둘 셋 둘 고마워 오케이 둘 누가 할거야? 이제 빨리 끝나겠다 둘하고 내가 일어날게 하나 둘 셋 셋 진짜 넘어 진짜 넘어 셋이 넘어 하나 둘 셋 하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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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와아 아아 이 안에 하나 둘 셋 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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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이야아 아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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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버전 하나 둘 셋 하나 아아 자 하나 둘 셋 하나 아아 아아 자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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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근데 대표 보니까 시은 이은지야 자 끝낼게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제로 월드컵이야? 간토방에 아이스크림 어떤 거 먹고 싶으신가요? 그냥 아우여서 나 녹차 나 족구어 족구어 나 먹자 어디갔어? 나 맛있는 거 나 힘들어 나 녹차 나 녹차 나 녹차 조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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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었지? 다 먹었어? 깨끗하게 치워줘 뭐야 내 거 왜 이렇게 늦어? 내 거 내가 치울게 저는 옥기 전에 방청 끝낼래? 형! 이거 내가 진짜 치울게 역시 ㅃ 쪼 응 형 머리컵 빠지겠어 깨끗했다 너무 열렸어 처음까지 아파 아 더워 근데 이거 어렵잖아 이방에 네? 인성해 수고해 아 진짜 왜냐면 띠현은 진짜 같이 있어 내가 많이 해봤는데 일반 까보라고 해 내가 일반 쓰레기에는 모아줄게 난 빵만 모아줄게 빵 챙겨가 이거 누가 빵 뭐했었나 레이징님들이 있었어 레이징님들 빵만 있어야 된다고 하셨어 아니야, 레이징님 빵만 있어야 된다고 하셨어 근데 이 빵 누가 되게 뭐 했었네요 형 형 힘내라 도와주는거야? 아니, 아니 너무 많이 도와주는 거 재미없어 백만을 쓸게 이즈현 자란다 나 이제 나가 나가라고? 응 멤버들이 못 먹어 이렇게 잡았대 누가 먹었어요? 형제야 나 깔끔해 재밌다 더워 덥다, 왜 이렇게 에어컨이 안 나오는 거야 자, 이거 음식물을 어떻게 할까? 정말 저기 통 있을걸? 모기 향을 피우래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역시 난 이거 믿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그리고 여기 줘야지 상현이 형 없지? 뭐하는데? 이런 게임 왜 했어? 아, 이것만 공정하게 하자, 공정하게 아 아닌데 나이스, 나이스 여기 있다 이만 세비 보는데 여기 있다 이만 세비 보는데 여기 있다 이만 세비 보는데 이거 아까 올라오는 다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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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책이 누구였어? 나 밖에서 다윗 다윗 왜 다 모자를 쓰냐고요? 연습할 때 모자 쓰는 게 제일 편해요 저 이름이 아니잖아 모자 쓰네 반격을 바로 해버리네 수프 맛있었는데 여기가? 음식물에 그게 있어 내려가는 거야? 통을 갖고 와 주연아 음식물 맞아? 응 맞아? 넘어져서 먹었나 내려가는 거 단척할게요 너 머리 따줘 너 따주라고? 딱 여기서 응 가위바위보 진사랑 복근까기 가위바위보 진사랑 복근까기 맞아 이거 조준이야 응 머릿결 좋다고요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 머릿결 좋다 진짜 나 진짜 머릿결 안 좋아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딱 잡으세요 케빈씨 영훈이 다 잘했는데 영훈이 다 잘했는데 아니야 여기야 수연 찍있냐고요? 아니 이렇게 여기 이렇게 기대도 해가지고 덜 쩔쩔 떨렸어 지금 이 분은 지금 이 분은 거기에서든 엄청 맛있는데 각본은 잘 모르겠다 네 조각상이에요 아니 뒤에 조각상이 뒤에 배워먹으면 똑같은 먹어야 되지 않아? 제가 여기서 아이스크림 먹방 해드릴게요 여러분 다갓고 선우는 아이스크림 사러 갔죠 딱 청오니 아이스크림 청오니 아이스크림 사러 갔어요 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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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습니다 띄툴 있나? 여기요 부담스러우실 거 같으세요 아니요 안 부담스러워요 아니요 너무 부담스러우실 거 같으세요 저희 부담스러워 나와요 여러분? 부담스러우실 거 같으세요 케빈 자세가 있으면 너무 부담스러우세요 안 보이잖아 이럴수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럴수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부담스러워 너 얼굴 보여주네 머리를 만들어줄까? 머리를 만들어줄까? 머리를 만들어줄까? 머리를 진짜 많이 다루는 거 같은데? 나 알아라 더운 닭danEs 이게 why를 만드는데 컵송이지? 왜 tactics 왜 이렇게 와 지금 1 플러스 1, 2 플러스 1 개선하고 있을 거에요 아직 안 왔어? 열심히 개선하고 있을 거에요 영훈이 형 책상에 빨간 거 김치냐고요? 아니면 새우 꼬리야 지금 어디라도 김치지? 여기도 이렇게 구울 수 있어 이거 왜 이렇게 사진이 안 좋아? 내꺼나 보내는 거야? 왔다! 아니요? 지금 아 이거 딱인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 11개가 없을 거 같은데? 사진 자체가? 에이 밥만 4, 5개 된 거에요 충분하지 뭔가 다른 데 갔을 거 같은데? 주현아 여기 여기 여기도 기름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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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아 주현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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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훈이 형 목도 좀 닦아줘 주현아 영훈이 여기 여기 영훈이 여기 여기 볼에 볼에 좀 있어 볼 볼 좀 닦아주자니까 볼 그걸로 닦아줘 주현아 수고했어 주현아 수고했어 고생했다 왜 박수를 쳐 자기가 진 건데 제가 했다 아 덥다 이제 우린 다를까? 예스 이게 목이랑 이제 컨끔해져서 여기 다음 회의하시는 분들 목이 많이 흘릴 수도 있겠다 이걸 줄거야 그거를 찍어 좀 끌어 줘 시험감 나오겠어 나와 이제? 왜 안 나와서 이제 나와? 이거랑 그건가봐 이건 안 돼서 그런가? 그건 공기청정기 거야 힘든 게 있어 시험감 나오는데? 그래 안 돼 유리창이 다 비친데요 조심하세요 주연이 안 왔는데 눈 떠날 때 문이 여러 개 있어요 여러분 문 여러 개 있어요 지금 엘베가 엘베가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화해볼게요 너 애들이 전화 잘 안 받는데 선우 번호 아니지? 선우 그냥 퇴근한 거 아니야? 네 엘베가 안 된대 진짜? 통하고 왔다 지금 가는 중입니다 선우한테 묻자 지금 가는 중입니다 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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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쳤어 근데 우리는 저희는 이제 밥 먹기 전에 연습을 하고 이렇게 저녁시간에 온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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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꺼워주세요 근데 우리 수록곡, 그러니까 데뷔 앨범으로 지금까지 모든 곡들 수록곡들 포함 다 얘기하려면 얘기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에이 못하지 아니면 우리 그거 해볼까? 그... 우리 노래를 그냥 전곡 다 랜덤 플레이 해가지고 처음 맞추는 사람은 그런 게임 한 줄 알죠 근데 이거 졸여있는 것도 좀... 나와 나와! 그래, 아이스크림 먹으러 나오자 예! 밥 하나만 줘 잘 먹게 나도 안 먹어 야, 선우, 선우 단묶음이 하나 해 야, 나도 밥 없어졌어? 야, 밥 빼서 줘야지 나 그거 먹을래 나 그거 먹을래 아니, 그거 말고 키야, 롱차랑 우리야! 어쩌다 나 뭐 먹을래? 왜? 먹어 아, 근데 나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아, 이거 똑같은 먹어 괜찮나? 왜? 그거 먹을까요? 나 뭐 먹을게 그거 위기양 공사한다고 뭐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 아, 나 못 먹어 왜? 너 공사해? 어, 나 위기양으로 공사해야 된다고 그랬어 그래도 저는 안 먹을게 그럼 형 빨리 일을 안 했어 이거 야, 뜯고 나서 이런 얘기 안 돼? 아니야! 공사 안 뜯었어 형 야, 이것만 하면 환불이 돼? 아, 환불해 환불해 안 돼 아니, 매니저님 아, 또? 아, 또? 나 먹을 거 했다 나 먹을 거 했다 특이한 맛 많이 나왔어 어, 확인났어 진짜 오랜만에 이거 형 안 먹을 거야? 왜? 방금 매니저님 카톡 왔어, 먹어도 된다 너무 많아 아, 먹어도 된대? 어, 먹어도 된대 너의 건강을 매니저님이 책임지시는구나 방금 매니저님 카톡 왔어, 먹어도 된다 매니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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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아 넣어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먹어도 돼 정독이다 대박인데 어, 추운데? 선우야 고마워 우리가 다 같이 치워줬어 이건 상탈이 독골을 맨다 선우야 잘 먹을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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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갈게 어, 귀엽게 네, 도와 우와 유현이가 징그럽잖아 아, 선생님이요 너무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좋아해? 나 어디서 봤는데 많이 돼 수현이 동생이잖아 아, 우리 동생 아니, 너 못 봤을 거야 기뻐서 나 동생이잖아 내 동생이 귀여워서 기뻐하거든 근데 주현이 친동생 분도 약간 저런 애교가 있어? 어, 그거 아니야 맞아, 저런 애교가 있어 친동생이 형, 주현이 친동생이 유튜브에 봤는데 주현이 두 명이 최근에 태연이 같이 밥 먹었거든요? 누가 말하는 거야? 누가 말하는지 몰라 이렇게 덮었어? 주현이 동생이 주현이 보다 멋있었어 이렇게 덮었어? 그 크고 몸 덮고 오 어 아, 이제 말하는 게 진짜 똑같아 아니야 더울 더울 아, 약간 고의로 보면 주현이 내게 동생이 아, 내게 동생이 아, 내게 동생이 맞아, 맞아, 맞아 그거 던지 않잖아 네 아, 왜냐면 주현이는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드는 데 일을 하다 보니까 그거 때문에 아주 그래도 예능이 특가 됐지 뭐예요? 고맙다 다들 더보이즈 전주 1초 듣고 맞힐 수 있네 뭐예요? 이거 내가 해볼까? 매입고? 나 너무 쉽다 나 이거 갖고 와 야, 장난 아니야 나 이거 너무, 너무... 왜 그래? 아, 왜 그래? 우리 안 맞추지 너 안 맞추는 거 야, 나 최근에 매입고를 들었는데 너무 좋던데 매입고브레이크 매입고브레이크 나 싸울래요? 나 싸울래요? 나 가서 보여줄게 아무거나 해 내 랩 가서 전주, 전주 1초 타이틀 말고 타이틀 빼고 오케이 저 옆에 전주 사람의 전주 틀기 전에 알려주세요 정답! 나와라 힌누타이즈 위로 더블리 위로 어떻게 알았어? TDD 앨범의 위로 너무 작아, 너무 작아 위로 이거 제일 큰 건데 아니야 위로야 자, 하루 더 가요 하나 더 가요 브랜드만, 소리 키워봐 현재 제거해 밤 야, 이거 신발은 너무... 거짓말을 흘러 아니 이거 신발 힌누타이즈 힌누타이즈 기다려봐 이 소리도 없네 이 소리도 없네 이 소리도 없네 이 소리도 없네 자 자 기다려봐 주세요 내가 낼까? 아니 내가 낼게 한다 야, 에릭 엘 진짜 한다 얼굴? 힌누타임 땡 힌누타임 다시 한번 해봐 다시 한번 해봐 정답 안 해낀다 가 치 치 치 칭 내가 하이트 안 한다 했다 다리 안 늘렸어 시작 아니 손가락을 아니 손가락을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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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부리 같아 내가 들어 온게 엄빼안해 간다 저, 저, 저 등등 아니야? 똑같은데 이 형은 화면을 이래서 가면은가? 다음 주간다 다음 거 어려운 거에요 야 모의도 3명이야 하나 둘 셋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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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 진짜 하나도 모르겠다 아 알잖아 숨 숨 숨 야 이거 빨리 아 이거 그건데 아 아 나 소리나는데 주담을 아무것도 모르고 아는 척하고 있어 자 야 주영이 형 주영이 형한테 문제되봐 형이랑 날아갑니다 그래 오 난 모르는 거 난 모르는 거 더보기에서 사랑하는데 뭐 가라 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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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진짜 모른다 아 아 아 아 나 뭔지 알아 했는데 나 뭔지 알아 넷플릭스 넷플릭스 그거 섰자 좀만 더 할게 아 이거 모른다 이거 왜 모른다 이거 모른다 이거 세균 거야 야 장난치지마 하하 그룹 아니야? 아니야 세균 거야 이렇게 들려도 너무 우리 목소리까지 들려줄게 됐어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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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나와 이거 다음에 노래 가사 노래 제목이 나와 이거 자 야 일단 연기해요 아 아 야 야 침을 얼마나 사랑할까 하나 둘 셋 아니 너 먹어서 왜 했어 이걸 라이트하우스였어 라이트 네 좀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이런 노래가 있었어? 아 좀 작아 아 자 아 아가도 커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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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내지 마 습 힌트 드릴게요 근데 이거 좀 심하다 이거 어렵게 나오고 힌트 드릴게요 거의 6년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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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 반전 앨범 데뷔 앨범 저스트 유 아니야 아니야 그냥 나 처음 듣는 걸로였어 데뷔 앨범 조금 더? 나도 아는데 와 뭔 노래야? 제목을 맞춰 쭉 불러 쭉 불러 쭉 불러 쭉 불러 계속 불러 유행가 유행가 신나는 이거 박상민이 거기지 그렇잖아 있어 그렇지 있어 있어 야 너 진짜 너 야 너는 나 덕분지 생각하는 현지 형이 많이 느껴져 얼마 선 아 이거 정국을 근데 제목 맞추기 어렵다 잘 이렇게 부르면 안 부른데 야 이건 아 오 나 나랑 늘 사람 갑자기 너 형이랑 나랑 하면 나 형 쉽게 어울리지 야 이거 에릭이 뭐죠? 놀자 아니야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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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공손이야? 안 돼 도원경 맞아 도원경? 도원경은 우리 노래 아니야 우리 노래 아니야 마음 끝까지 늘었어 벌 아니야 벌? 언제 들어갔어? 우리 노래야? 핸드폰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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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봤을 때 주연이 랑 비슷할 것 같은데 주연이 형은 하이프니지 다 간다 나 뭐? 낫다 데이비 터루 이거 어려울 거 드라마 하네 하니 하니 형 하니 형 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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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 형태 이거 참여 안 했어 그거 약간 드러마 보일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세요 나 이거 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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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빵 찬 짓 안 들려 우리 더비들도 좀 들려줘야 되지 않을까 아니 안 들려 뭔지 아는데 신냥기에는 스윗 프리즘 아이스 안 미 제목이 나왔어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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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 핸드폰이 좀 작은 것 같아 야 내 걸로 할까? 내 걸로 할게 그래도 돼 내가 내게 나도 재밌다 이거 잘해 난 한 번째도 못 맞춰 이거 야 그러면은 이게 너무 또 일방적으로 맞춘 애들을 맞추니까 하위권 애들 못할 것 같은 애들 영훈이 영훈이 나랑이야 영훈이랑 학년이 형 학년이는 아이 못하니까 나랑 주현이 형 주현이 형 나랑 주현이 하자 둘끼리 해서 지루사람이 지목해서 하자 뭐야 지목해서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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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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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당벌레야 아 무당벌레야 아 무당벌레 안 돼 아아 무당벌레 아 깜짝 놀랐는데 사람이 머리 쪽에 손들어가 있었어 무당벌레 조심해 무당벌레 죽이면 안 돼 아니다 아 아 야 야 할게 나랑 영훈이 형 아 뭐야 아 영훈이 있는데 아 진짜 너네가 맞췄으면 좋겠다 에 이 무당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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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 마련 아 아 할게 어 아 뭐가 생겼어 아 아 아 이거 너무 쉽다 무당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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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형! 이거 리플리즈 해봐! 다시 할게! 여기 꺼도 되어줘 우리 콘서트 엔딩 때 맨날 했던 거 같아 뭐래! 스타트! 그 오프닝 게임 그냥 가사 들려줘! 어차피 못 맞춰! 페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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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페르트! 페르트! 한국 이름! 한국 이름! 나만 몰랐던 이야기? 나만 안을! 아이유 선배님! 아이유 선배님 아니야? 나라텀지! 나라텀지! 나만 몰랐던 이야기! 아이유 선배님! 페르트! 여기에서 그걸 할 줄 알았지! 아이유 선배님! 뻥치고 있어! 아이유 선배님! 이거 어디있지 형! 여기서 그걸 해야 될 거 같아! 나! 형만 몰랐던 이야기야! 나왔어! 기디 형! 아이유 선배님! 다시! 선풀탐! 아니야! 아니야! 어? 이거 진짜 맞추는 사람 내가 인정한다! 좀 이거 아닌가? 저스트웨어! 저스트웨어! 맞네! 저스트웨어! 너무 멋있어! 형! 근데 이거 더비들 이거 보고 아! 너만 몰랐던 이야기 이거 안 하는구나! 그래서 계속 이러고 있어! 이게 슈퍼가 되고 있어! 페르트! 아무 상관이 없는데! 너가 그렇게 말했어! 왜 니가 괜히 말자! 너! 아무 상관이 없었어! 니가! 왜냐! 우리! 우리! 거의 200목이 가까이 있어! 괜찮아! 야야! 이거! 이거 맞춤 인정! 이거 맞춤 진짜! 더보이즈 사랑한다 인정! 방아나 차차! 아! 아! 이거! 이거 OST야! 아! 나 지금! 지금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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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우선순이야! 아! 형은 진짜! 형은 진짜 못한다! 아! 이거! 지금처럼! 아! 그거 아니야! 형! 형이랑 나일 때! 형이랑 나일 때! 좀 잘 알아야 될게 돼! 잘하는 사람! 간다! 간다! 누구랑 누구랑! 뉴! 뉴! 에릭! 시즈포스! 야! 제보가 기억이 안 나! 음을 다해! 너 진짜 잘한다! 야! 같이! 에릭!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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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블라! 어떻게 알았냐? 워이버! 목소리니까 시작이 제목이 있는게 안 되잖아 넌 그냥 조용히 있어 다이바이고 소리 안 보았나고 에릭 파티추루 너 진짜 뭐야 아 이거 다 아는데 제목이 야 그것도 뭐가 추냐 이대형이죠 좀 심한데 에릭 에스피도 왔지 에스피도 왔지 일본앨범 에릭 인정 나들아 그러면 우리 노래 말고 우리 노래 말고 우리 노래 말고 이거 해야 돼 야 우리 노래 말고 했는데 더 재밌으면 위험하잖아 위험해 위험해 가사를 그냥 좋아 가사는 좋아 랩 말고 랩은 안 할게 랩 빼고 자 재밌게 이거 재밌게 왜 부담 줘 그냥 읽을거야 길고 긴 어둠 속에서 어? 길고 긴 어둠 속에서 나를 찾아온 너가 있기에 그 빛 어? 그 빛 그 빛 나 이거 약간 발라드다 정답 정답 숨 아니에요 랩이야? 랩이야? 랩 아니야 길고 긴 어둠 속에서 술발된라이 나를 찾아온 그 빛 이거 제목 보기 없기 어? 내 파트는 같은데? 내 파트는 같은데? 자 갈게 타임레스 타임레스 땡 진짜 아무도 넘어지네 와 이거 어려웠는데 차갑게 스프링 스노우 조각이 킨들스 나의 꿈이라 해도 36.5 너를 길고 긴? 클로버 아니야 너 클로버라고 하기 너무 우울해 가사가 제목이 있는 건 그냥 띄워서 넣어놓을게 오케이 자 너에게로 Sinking down Sinking down? Back to you 두려움 속에 피어 근데 자기 파트가 있을 텐데 모르는 게 내 파트는 아니야 신은 앙국하듯이 진짜 있어 내 파트는 아니야 그게 포인트지 두려움 속에 피어난 단 하나의 온기 어? 뭐야? 아니 처음에 365 아니야 섬룩 아니야 예 펜자식인가? 온 마음에 세이비어 너 그거 보고 그렇게 하면은 진짜 아 아니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아니 누가 박수 찍을 것 같았어? 사진다 이거는 어찌 못 맞았어 우리 얘야 진짜 맞아 발라드 아니구나 아 진짜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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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비도 아무도 몰라 자 근데 이거 어떻게 다음 문제 어려워 댓글 보지 마세요 답안 진짜 어려워 댓글 보지 마세요 보지 말라 내 마음이 나를 떠밀어 어? 왜? 내게 날 던지듯이 내 운명을 거슬러 어 더 말해줘 I'm into deep I love it I love it You love it I'm into deep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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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나와서 설명해 재밌어 니 지금 재수 찍어봐 너가 서 있는 곳 어 이거 알 것 같아 과도 열고 있는 곳 I love it I love it 서 있는 곳 나잇 디어 아니야 힘없이 난 내 전부를 걸어가는 걸 No where DDD You are my heart You are my heart You are my heart You are my soul 모든 걸 잃어야 한다 해도 모든 걸 잃어야 한다 해도 모든 걸 잃어야 한다 해도 No where가 아니야? 내 파트인 것 같아 아니 그건 모두 날 떠난다 해도 모두 날 떠난다 해도 모두 날 떠난다 해도 또 다시 난 태어나 Your eyes Your eyes 아 아 I don't like I don't like 날 비춰와 타오른 Sunlight 어 잠깐만 선택한 근데 우리 이거 오 맞았어요 I don't like 너 파트 뭐 그런 거야 몰라 누구 파트야 왜 몰라 파트 데려 보자 근데 우리 이거 옆에 이거 어려워 이거 네 이거 진짜 어려워 여기까지만 할게 그래 우리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이렇게만 하면 누구도 몰라 진짜 어렵다 근데 진짜 우리 노래 몇 곡이지? 100곡도 몰라 근데 야 어렵다 진짜 몇 곡일까? 아무도 몰라 근데 진짜 모를 수밖에 없어 너무 많아 맞아 이렇게 해서 더블유지의 더블유지의 오프닝곡 랩 투 랩 데뷔 오프닝곡? 응 맞아 데뷔 오프닝 데뷔 오프닝이 아니야 왜요? 그래? 나도 똑같이 생각했지 여러분 오늘 저희가 팝도 먹고 게임도 하고 1시간 20분 했다 맞아 원래 20분 하는 걸로 이렇게 됐었는데 저희가 1시간 서비스 드렸습니다 노래방 서비스 네 20분이었는데 추가로 1시간 드렸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너무 재밌었다 어쨌든 우리 또 자주 뵙도록 할게요 좋아요 이렇게 상체로 열심히 드릴게요 네 우리 저희 운동을 모아주시면 우리도 재밌고 좋아해 주시니까 많이 많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제가 종료를 누르도록 할게요 네 무선자 열심히 하고 네 가봅시다 화이팅 안녕 고마워요 고마워요 안녕